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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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다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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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 다쳐 혜리야 이거 신색을 봐대 신색을 뭐야? 이거 사서 해보자 혜리 좋게 좋다 응? 응 내가 줄게 아 여기도 넣어 내가 줄게 응 알았어 야 그거 그게 왜 필요한데? 휘레프 돌아보고 싶어 엄마 이런 건 해보고 싶었다? 응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도전 이거 사서 테리 코탱이 잡았어 난 산다 이거 한 대만 공격하는 거 안 산 거야 아까 나팔은 있었던데 아까 나팔 어허허허허 귀여워 도전 어허허허허 오 고마워 쓰레기 여기다가 미니 쓰레기통이 나오려구요 우리집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? 만져보려고 했는데 이거 좀 잘 산거 같은데 종이를 가져와서 색깔 좋은데 한번 봐볼까? 조금만 주면 돼요 스키칩 밑잖아 방에 어? 나 두개 가져와줘 짜자잔 홀라티 어때? 홀라티 뭐? 줘 줘 딱 봐도 입사개 안돼 20개겠지 여기도 있잖아 24잖아 24개야 이거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도 이거 안해봤거든? 나도 해볼래 엄마하려고 샀는데 너희들이 앞머리가 이뻐 엄마가 앞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먼저 해봐 나 해줘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그거 해보고 싶어 앞머리 좀 보여줘야겠다 내 귀신 같죠? 잠깐 그러는 거리가 없어 응? 언니 너무 예뻐졌어 아저씨같아 응? 아저씨같이 예뻐졌어? 티카피 엄마가 사자고 했어 이거 알지? 이게 뭐인데? 봐봐 제꺼는 그거 좀 좋아 뭔지 맞춰봐 알아라 뭐지? 전기를 못 끓는 거 웬일이야? 여기 그름 있잖아요 엄마가 이게 맘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높아 높아서 너희들이 과자를 조금 먹는 게 아니잖아 팝콘이 올려줄 때 너무 좋아 리필 안해도 돼 이거면 충분해 엄마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거 끝이야? 이거밖에 안 샀니? 너희들? 어 우리 별로 안 샀지 엄마 돈 아끼라고 사랑하는 엄마 돈 아끼라고 믿을 수가 없네 컵이 업 컵이 업 컵이 업 컵이 업 컵이 업 이리와 아냐 아직이야 나 주는데 우유 있으면 그거 지금 먹고 싶어 맞아 여기 다음번에 시지어의 시 우와 시지어의 선수 만나다 사랑해 우리 때리 네 나중에 만나자 테리에요 테리에요 테리야 테리야 기다리 끌어 봐 네 우리 지금 안 끊으셨어 안 끊으셨어 어머니 안 끊으셨어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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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볼까 할머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번에 올라올 넌 마구여 빨리 하나 둘 셋 풀어 봐 테리야 야이버로 양쪽 왜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